그리고 소련한 소련! 그리고 소련한 소련! 소련한 소련은 소련한 소련! 소련한 소련!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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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한 소련! 소련한 소련! 너와 나... 휘휘휘... 부러와... 이번 판은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나 유튜브 써야 된단 말이야. 건너가야겠다. 너무 많다. 2명, 3명, 4명. 여기도 2명 떨어지지 않았어? 이제 건너편에 두 놈 남았다. 내가 볼 때는 왼쪽을 내내는 데는 쉽게 모습을 안 보여줄 것 같고, 지금 노란핀이 총수를 들리는데 가는 것도 나쁘듯. 여기 열려있고, 저기 열려있고, 싸웠으니까 여기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어디 떨어졌는지 확인해주고, 근데 차가 있네. 이런 하다리, 이게 되는 판이야. 이게 되는 판이야. 이거는 약간 억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는 되는 판. 이렇게만 되면 게임 할만한데. 이게 되는 판. 되는 판은 이렇게 차도 딱, 멀리 안 가도 딱. 이게 딱이야. 이게 진짜 모든. 어, 되는 판. 아, 되는 판 맞지? 무서워라. 잘 치는 줄 알았어. 되는 판. 되는 판. 되는 판. 되는 판. 되는 판. 이게 되는 판이라고. 이렇게 되는 판도 있는 거고, 방금처럼 자꾸 죽기만 하는 판도 있는 거고. 근데 방금 이 판 전까지는 진짜 계속 애들이 피해를 남고 살아가지고 좀 짠 났는데. 어? 뭐야, 낙사 아니지? 낙사 킬로우가 떠가지고. 맛있다. 딱히 할 게 없는데? 파밍을 좀 더 할까? 파밍도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시체를 두 개를 먹었더니 배가 부른걸? 뭐니? 뭐니? 와, 되는 판. 오, 되는 판인데 방금 너무 무서웠어. 와, 나 개무섭는데 이겼다. 되는 판. 쟤는, 뽕이는 내가, 너 왜 나갈 때 쳐버리지? 뭐하는 놈이야? 되는 판. 되는 판. 아, 너무 되는 판 아니야, 이거? 어, 저기 싸우고 있다. 저기서 삭, 일킬 삭. 아직 보급 떨어지려면 멀었으니까. 여기 시동 사악 끄고. 사악 붙이는 거지. 반대처럼. 그리고 뒤에 날 노리는 애들 엄청 싹 보고. 되는 판. 일단 보급 못 구하자. 그러니까 되는 판에서는 보급도 욕심내면 안 돼. 딱, 그냥 빨간놈 하나에만. 어,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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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박교포 나한테 떨어진 줄 알고 손을 끼친 거 알아, 방금? 방금 박교포 위치가 나한테 꽂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집에서 꽂은 거라고. 문 열려있냐, 무섭게. 7탄? 그럴까? 아, 되는 판 7탄도 여기 있네. 어, 내가 자기장. 안 건너도 되나? 자기장. 어, 건너, 건너가야 된다. 아, 노란표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님데? 조졌다. 건너가는 게 맞았어. 다 건너간다. 어떻게? 지금 차 3대 보여. 아, 제발 되는 판. 되는 판. 되는 판. 되는 판. 미친 거 같네. 트리플 악설 해버리는데, 이거 맞냐, 이거? 마법이래. 양룡이? 양룡이야 너구로 끌렸을려나, 끝 후에 사람 있었으면. 양룡이? 양룡이? 뺏어? 이 다리를 그냥 건너? 아무도 다리가 없단 말이야? 양룡이? Oftentimes 욕장이를je demanding. 어떤 ripping mise지로이도 나아있퍼, 소금이 마지막 roles다. 다 ми 마주 libraries 양룡이 및아진다. 수 attacking pull 아 이건 반신데. 반신 mystery combo oh. 셋이 못 미끌 sitä числа 잘못 máándwich 해생쌓 repeated Ding addres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살려줘 살려주세요 나쁜 짓하다가 별 받는 느낌 어떡해 어떡하지 되는판 이게 맞는데 좀 멀리 있는 애한테 이렇게 가면 뺄을 수 있나 죽었네 조졌다 아 진짜 아아 대단판 진짜 망했어 아아 아 머리다 써야되는데 아아 잘 쏘네 아 나 차 뺏겨가지고 아아 개떡쳐 형용이 걔 내 차 내게 걔 내 차 가져가는거 개불끼네 근데 자 유하 여러분 이번판 치킨 먹으면 무조건 유튜브 가겠네요 자 이번판 미션은 연태고 닭 마리당 50개 닭 한 마리당 50개 병아리 포함이냐고 닭이 뭔지 모르지 너 그 있잖아 그 막 날라다니는 애들 이렇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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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닭이 이 집에 있을땐 여기 사람도 같이 있을수도 있어 하 털려있어 아무도 안 지나갔네 아무 알았던 집으로 가야되는거지 으악 우와 찾았다 한 마리 이 한 마리 밖에 없어? 친구 닭 어디갔어? 친구 닭 오잉해 시포 닭이라고? 좀 크긴 하네 닭이 생각보다 없는데? 유하 맞아 유하? 아 닭을 그 20마리는 때려잡아야지 이게 두각지 닭 찾아서 3마리도 아니고 이구이구 유상하다 털려있어서 닭도 다 도망갔나? 버근가? 눈부린 닭이 없어요 하하하하 아이 닭.. 닭.. 닭 누가 잡아먹었다 괜찮아 진짜 차 필요없어 자전거에 서서 1도 타격없어 오히려 좋아 조용하게 닭이 차수리 듣고 도망갔네 하하하하 아 알았네 닭이 차수리 듣고 도망간거네 자 자전거 타고 가면 있겠네 와앙 삼뚝 삼뚝 인거 같은데 그치 이걸 먹었으면 삼뚝 가능성도 있고 약간 귀까지 덮인 느낌이었거든 지금 손은 젤 잡으러 가도 되고 털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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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쏴서 조졌다 위에 있는 놈이랑 저쪽에 있는 놈이 날 보겠는거 오이하라 떼어 아 여기 한명 있는데 개 어이 닭이냐 이거? 하하 저 닭 아니야? 좀 큰데 새치고 굿 제거 시체 먹으면 되겠다 멀거든 얘가 쏜거 누구도 봐야돼 얘가 누구 쏘고 있었을까 어? 떠밀려고 한다 왼쪽 집에 사람 있으면 그냥 죽는건데 오히려 좋아 엄폐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아늑해 근데 오른쪽 위에 무조건 한 명 있겠다 내 집 쪽으로는 절대 못 가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야겠는데 총수리 나는 것까지 3명 한 명만 더 찾으면 다 찾거든 저 둘 오른쪽 둘 끝났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왼쪽을 내가 정리하면 아쉬운데? 아쉬운데 찍어놓자 됐지 저 차에 있는 건가 아 얘 잡았으면 왼쪽 완전 다 클린했어 다 내 땅인데 그치? 시체야 사람이야 방금 길리보이지 않았어 이게? 얘가 더 삼뚝 쟤네 이게 왜 안봤지? 배그 실력 다 죽어서 왔다 빵댕이? 빵댕이? 그런 게 짜장라 아쉬운데? 아쉬운데? 노란봐 노란핀에 있으니깐 반대로 가서 으아 여긴데 셋 둘 하나 뿅 기절이다 아 그럼 치킨이가 왜 50개야 닭 한마리 잡았어 닭 한마리 잡았어 산 맞아 나 죽인 줄 알아요 아 우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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